성화가 별 얘기 안 해? 왜요? 별 얘기 안 했어? 왜요? 이건 궁금해서. 아까 걔랑 나랑 데이트를 했으니까. 뭐 얘기했지? 전혀 생각해 봐. 아이고야. 이제 오늘 채원이랑 하니까 내가 느낀 거는 진짜 거의 이거 머니거든? 아 난 니가 너무 콩깍지가 씌운 것 같아 지금 내 생각에. 이런 얘기 됐다고? 우와 대박. 별 얘기 안 해? 얘가? 야 저 표정. 표정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. 뭔 얘기 한 것 같은데. 아니 무슨 얘기 했어? 아니 근데 궁금해가지고 진짜로. 왜 궁금해요? 아니야 안 궁금해. 오빠는 오빠가 생각하기에 오빠 자신이 숨기는 게 있어요? 숨기는 거? 굉장히 직설적인데. 어. 그렇게 많,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? 숨기는 게. 많지는 않은데 있기 있다. 없진 않지. 조용히. 응. 나씨. 너무 감사합니다. 다시...